그나마 이러한 토론이 5년간 없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아쉬웠던 경우입니다. 오늘 상당한 부분에서 서로 쟁점들은 확인이 됐었고 사실 결정하기 전에 미리 토론을 하면서 간격을 좁혀나갔으면 좋았을 일을 이제 와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어떻게 보면 서로의 차이가 조금씩 간격이 좁혀지고 있거든요. 좁혀지고 있는데 아직 결론은 서로 다릅니다만 처음에는 정신 못 차렸습니다. 초선이세요? 그렇습니다. 초선 같지가 않으셔서. 도의회에서 코로나19 신속 대응을 위해서 한시적이 있긴 하지만 의회 혁신기획단을 설치했더라고요. 거기 지금 단장을 맡으신 거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후 제2공항 쟁점 해소를 위한 두 번째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현 공항에 활용 가능성을 놓고 이번에 토론을 벌였는데 어떻게 되는지 내용도 궁금하고요. 또 11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이제 처음 열리는 임시회가 오늘 16일부터 28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홍명환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홍명환입니다. 일단 그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워낙에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많이 해오셨지 않습니까? 또 오늘 토론회도 열리기도 했는데 두 번째 토론회였죠. 두 번 다 지켜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오늘 지켜봤는데 오늘 아마 참으로 열띤 토론이 진행이 되고 되었습니다. 특히 중간에 조금 소란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열기가 피튀긴다는 표현이 될 정도로 오늘 아주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고 그나마 이러한 토론이 그동안 5년간 없었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아쉬웠던 경우입니다. 오늘 상당한 부분에서 서로 쟁점들은 좀 확인이 됐었고 특히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 아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공항 문제의 찬반을 떠나서 일단 사실 결정하기 전에 미리 토론을 좀 하면서 간격을 좁혀나갔으면 좋았을 일을 이제 와서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많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오늘도 국토부에서도 이제 신뢰를 쌓아나겠다. 참으로 그다음에 주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추진을 하지 않겠다. 주민 동의 후에 추진하겠다. 이러한 의사를 명확히 오늘 밝혀셨고 그동안 참 국토부가 추진해왔던 방식과는 다른 좀 그나마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 내용상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한 점도 토론상의 내용에 있어서는 좀 더 사실관계 확인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논란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만까지 논란들이. 오늘과 지난번 토론회에 이게 아마 총평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셨고 아쉬운 부분도 얘기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아마 주민 동의 부분은 나중에도 이게 또 해석을 놓고 쟁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긴 하는데 동상이 뭔가는 아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기존 공항의 활용 가능성의 바로 주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촉발된 것이 바로 파리 공항공단 엔지니어링 즉 ADPI 보고서 문제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분석도 많이 하셨었는데 이 부분은 오늘 어떤 얘기들이 많이 오갔습니까? 참 좀 의미 깊은 이야기가 오늘 또 나오더라고요. 그동안은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어떤 것이고 ADPI의 어떤 공고 내용이 별로 타단성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오늘은 국토부가 새로운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ADPI의 19개 사항 중 15개 사항은 타당하고 또 그러한 내용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 또 이게 우리 국내 국토부나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상당히 검토되었던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말로는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해서 좀 싱겁게 보고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단지 네 가지 부분 분리 간격이라든지 독립평행항로 신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조활주로 운영 그다음에 주기장을 슬롯수의 1.2배 정도로 늘린다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 네 가지가 핵심적으로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유로 들고 있는 부분 아닐까요? 그렇죠. 이 네 가지 부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제2공항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좀 더 지금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과연 주기장을 1.2배로 현재 지금 40여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기장을 조금 더 한 10개 이내로 늘릴 수 있는 게 과연 불가능하려는지 또는 보조활주로를 동시에 지금 운영하는 게 과연 불가능하려는지 지금 뭐 18% 정도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이 부분은 아마 좀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이 갈등도 해소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해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아까 15개 adpi 15개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라고 국토부도 인정을 하고 그렇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 네.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애초에 adpi 보고서 자체가 뭐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국토부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없다. 그러다가 타당성이 없다. 그다음에 아이디어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별것 아닌 것 같이 하다가도 결국은 19개 중에 15가지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물론 진행된 것은 고속탈출 유도로 만든 것 딱 하나뿐이죠. 15가지 중에서. 그렇지만 14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은 오늘 밝혔습니다. 꾸준히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더 다시 이루어지고 또 긍정적으로 대답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지난 토론회에서도 제2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토부가 밝히면서 그 이유를 안전을 얘기를 했고요. 물론 오늘 조금 한 발 물러서긴 했습니다만 주민투표 대상 자체가 아니다. 이런 의견도 밝혔었고 어쨌거나 국토부는 제2공항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강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반대쪽은 계속 주장하는 것이 제주도의 제1공항 제2공항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환경수용력 자체가 한 개에 봉착을 해버렸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반대 측의 오늘 논리도 상당히 만만치가 않은 논리가 나왔는데 국토부에서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던 adpi 어떤 권고 내용이 안 된다라는 근거를 대라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안 된다라는 국토부의 입장만 있었지만 오늘은 국토부가 입장이 바뀌어 있고 그다음에 환경수용력 부분이 과거에는 4,500만을 국토부도 주장하다가 지금은 4천만 명 선으로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서로의 차이가 조금씩 간격이 좁혀지고 있거든요. 좁혀지고 있는데 아직 결론은 서로 다릅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재검토위원회라든지 비공개 토론회 그리고 오늘 공개적인 토론회를 통해서 그나마 서로의 쟁점들이 좀 드러나고 그다음에 서로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또 조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은 어쨌거나 우리 80%의 도민들이 일정 정도의 인프라 확충은 필요하다는 것은 또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은 같이 추진하고 다른 부분들은 서로가 좀 해소하면 갈등 해결을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해봅니다. 이번 토론회의의 주 목적이 사실 갈등 해소니까 말이죠. 저희 도의회에서 강당이 추진했었고 또 이게 좀 작년 말부터 국토부하고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도민이 알 권리라든지 해소를 해야 되지 않았냐 국토부는 국토부 나름대로 도민들에게 설명할 것을 설명하고 그러한 제안을 국토부가 또한 수용을 했고 원희룡 노지사도 이런 부분에서 수용을 해서 지금 토론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어떤 옥동자를 낳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찬반을 떠나서 지금 이렇게 갈등 해소를 위한 토론회까지 개최하기까지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작 좀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들기도 합니다. 참으로 좀 아쉽습니다. 이제 총 4차례 이번 7월 한 달간 4차례 토론회가 있는데 2번이 지금 진행이 된 거고 앞으로 2번이 남아있는데 공개 토론회를 마치고 나서는 일정이 어떻게 예정되어 있죠? 지금 16일 다음 주 16일하고 23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참 저도 이번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지난 5년간 우리가 참 이러한 진술한 서로였던 자료를 갖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면 상당히 갈등을 좀 줄일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지금 정식적인 토론회가 이제 두 차례를 했는데 이제 남은 두 차례로 한꺼번에 해결은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상당한 부분의 어떤 서로가 접점을 좀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도회도 고민입니다. 이게 끝난 다음에 도민의견 수렴을 하고서 그 도민의견 수렴 결과를 갖고 또 국토부라든지 국회라든지 청와대라든지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할 그럴 일정입니다마는 이번 토론회 아무튼 이 결과를 보고서 저희들이 가치 두 가지로 보는데요. 가치 영역과 사실 영역 가치 영역에 대해서는 제공을 하느니 마느니 이런 가치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결론을 얘기하기 힘들지만은 적어도 사실적 관계는 해소를 좀 해서 좀 도민들 간의 갈등이라든지 서로 찬반 간의 쓸모없는 어떤 소모적인 갈등만큼은 좀 줄여보자 이런 차원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해서 지금 좀 고민되는 게 지금 김해 부산에서 신공항이요. 신공항 갈등이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객관적인 어떤 사실관계만큼은 검증을 좀 해보자라는 게 있는데 우리도 이러한 과정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지 저희들도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 부분이 토론회를 통해서도 의견이 모아지면 아마 또 건의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이 제2공항 토론회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른 질문들도 좀 많이 들려고요. 11대 도의의 전반기 마치고 이제 후반기 시작됐지 않습니까? 세론또 의장도 주임을 하셨고 그렇습니다. 우선 홍 의원님은 정말 많은 활약을 하시긴 하셨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지난 2년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떠신가요? 전반기. 뭐 초선 의원이 돼서 처음에는 정신 못 차렸습니다. 초선이세요? 그렇습니다. 초선 같지가 않으셔서. 첫 해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관련한 어떤 토론 이런 것들 때문에 부결되고 이렇게 해서 많은 혼란도 겪었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보전지역 관리조례에 따라서 참 많은 가슴 아픈 일도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송려 의원에게 욕도 먹으셨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만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통해서 정리된 어떤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사항들이 정리가 돼서 이게 이번에 우리 도의의의 3분의 2 동의를 얻고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게 돼 있고 물론 이게 법률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마는 제도 개선도 이루어졌고 또 이제 뭐 우리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우리 조직이 행정조직이 너무 방한하다 이렇게 해서 어떤 조직효율화 이거를 위한 어떤 조직개편 요구를 계속했었는데 이번 막판에 조직개편이 좀 그런 방향으로 11년 만에 좀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 개인적으로 좀 보람이 렸던 일이었고요. 좀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보전지역 관리조례라든지 또 교육기원 문제가 좀 지금 뭐 좀 이렇게 시원하게 좀 매듬을 못 지었고 또 우리 행정시장 측선제 문제도 좀 아쉽게 좀 주황정부에서 수용이 안 돼서 좀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 저 개인적으로 4.3의 어떤 추가적인 진상조사가 잘 이루어져야 이게 어떤 위령사업이라든지 또 보상 또는 특별법 개정 이거하고 맞물리는 데 가장 기추가 되는 추가지상조사 부분이 조금 진척이 되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참 많은 굉장히 많은 이제 긍정적인 부분 또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서 마치 그 의원 임기가 끝난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닙니다. 전반기만 지금 얘기를 하신 거고 후반기 또 인연이 남아있는 거죠. 후반기에도 계속 또 뭐 다른 부분들도 진행해 나가야죠. 개인적으로 보건복지로 갔습니다마는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일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의 일도 도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또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도의회에서 코로나19 신속 대응을 위해서 한시적이긴 하지만은 의회혁신기획단을 설치했더라고요. 거기 지금 단장을 맡으신 거죠. 이게 또 갑자기 우리 의회에서 제가 아무래도 가장 좀 의회 내에서 좀 혁신적인 의원으로 좀 이렇게 소문이 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의회가 좀 더 일할 수 있는 의회 그다음에 좀 전문성을 갖춘 의회 그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의회 직원들이 참 일하는데 어려운 내부적인 문제들도 있더라고 인사제도의 어떤 불평감도 있고 있어서 어떤 인사제도의 어떤 공정성을 유지하는 공정한 의회 그다음에 전 직원이 좀 일할 수 있는 그런 의회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이제 안을 만드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제가 단장이 되고 그다음에 저런 의원님들 아마 설문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회가 말로만 혁신이 아니라 어떻게 혁신해 나갈 것인가. 그다음에 우리 의회도 좀 조직도 좀 효율화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의회 내부의 어떤 조직 혁신을 하라고 이렇게 해서 과제를 주었는데요. 지금 좀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그렇죠. 혁신을 사실 반기는 분도 있지만 반기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조율해가면서 안을 만드시는 게 앞으로의 또 막중한 임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좋은 결과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 임시회의 열리죠. 원래 예전보다 미뤄졌는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추경을 이번에 중점적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초 13일부터 23일까지 회기가 개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추경에 대해서 좀 수정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도에서 추경안 제출이 늦어졌죠. 늦어졌습니다. 오늘이야 이제 추경안이 이제 제출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사실 저희들이 좀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좀 이제 분석해야 될 시간이 좀 필요해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3일을 이렇게 좀 연장하는 그런 결의를 해서 아마 16일부터 28일까지 이렇게 임시회가 개최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아직 세부적으로 못 보셨을 텐데 또 여기서 간단하게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금 밝힌 거를 보니까 지난번 회기 때 저희 예산계산특위라든지 각 의회에서 비판했던 내용들의 상당 부분을 좀 수용을 해서 수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특히 우리 민경 어떤 민간 행사들 이걸 한 700억 정도 삭감한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아 이거는 좀 의회 어떤 권한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아마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수정이 되고 그 다음에 세출구조 조정을 할 때 비판을 많이 받았던 예산이 많이 남아도는 인건비 문제도 한 220억 정도 이렇게 아마 삭감을 해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잘 보급이 안 되고 있는 전기차 보급 금액이 좀 상당하거든요. 전기차 보조금이 한 210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한 1500억 정도를 삭감해서 예산을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이 한 1200억 그 다음에 우리 전도민 긴급생활 재난지원금을 하려니까 한 230억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해서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는 의회의 어떤 요구와 인연을 많이 수용해서 수정한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예산을 세세하게 좀 못 드려봤습니다. 그렇죠. 이제 세심히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일단 뭐 요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반영이 된 것 같다는 말씀하셨고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숨어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이제 이번 회기 내에서 많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의도적이거나 의도적이 않거나 찾아내는 것이 또 의회의 일이기도 하니까 의회의 역할을 해줘요. 의회는 또 집행부가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해도 또 한 가지를 좀 잘못하면은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또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역할이어서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마 각 상임위라든지 이 연결특위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미흡한 부분이나 또는 좀 수정할 부분들은 아마 수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다 돼서요. 지금 원지사의 행보에 대해서 또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잠시 후에 저희 김동연 박사 출연하거든요. 그분께서 하실 말씀이랑 아마 저 우리 의원님 말씀이랑 대동소의할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숙제를 뒤로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명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